다음 노래는 이 곡은 어디다 부르신 겉보져만 잡어도 이 맛이 어때 나 혼자 싸우려고 한 게 아냐 처음처럼 갈대하는 게 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마지막이잖아 배는 준비되고 있어 나 먼저 가서 봤어 너나 싸인하면 돼 우리 공격 가면 돼 여기 빠지는 건 아닌데 없으면 또 다시 있겠네 너와 담아 쉬면 돼 너와 담아 쉬면 돼 이제 내가 상관할 바 아냐 이별하기도 너무 복잡한 법 이 비록 한 걸 좀 미안해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고 서로 사이들하고 비도 안 돌아보고 Transfer 인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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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워 나의 맘은 낫지 너무 차가운 너의 말도 하나하나 때문에 내 심장 앞장 모든 김이 서렸나봐 손가락으로 화틀을 그려놔 봤자 너의 입김으로 지워버려 와이프가 아니고 너 와이프가 나봐 어쩌다가 이미 듣다 싶어 과정을 복잡한 내 결과는 쉬어버렸잖아 너무 쉬어버렸잖아 너가 돌아설 때 너무 쉬어버렸잖아 너의 쉬었을 때 복이라도 줬으면 내게 선택권이 있는데 우린 너무 힘들다고 난 힘들 수도 있는데 약하게 굳지 말고 손잡만 쌓아 눈이 머지맞지 않고 머물부터 앉아 이건 TV 드라마가 아냐 장난치지 말고 집 꺾어 방 먹고 TV 보고 예전처럼 우리는 내 가사와 나의 반인도 이별하기도 너무 복잡한 법 이 피로 먹을 종이 안에 어려운 단어들을 이해하고 서로 쌓이느라고 이 피로 안고랑 고고고 그냥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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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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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버리는 너